안녕하세요. 직원을 뽑았는데 마땅히 교육시킬 만한 곳이 없으신가요? 직접 가르치기엔 시간도 돈도 부족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음성글로벌교육센터는 2020년 7월 건설기계산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건설기계 중장비 분야에서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 사업주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성, 품질향상 및 원가 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약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굴삭기, 필로더, 지게차 등 다양한 맞춤형 직무 향상 훈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단장한 교육장과 시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이론 교육장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품 분해 조립, 고장 조치 방법 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교육장 중장비 운전이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터실과 실전 운전 교육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하느라 지친 머리를 잠시 식힐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교육은 기본 12시간 교육, 1박 2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교육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숙사와 조식과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대시설로 편의점, 세탁실,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입 후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